세상에 철벽 같은 장막을 두르고 그들은 저희들만의 작고 단단한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누구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세계,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을 지배하는 건 기울과 질서. 어울리고 모여 사는 역사는 사람보다 오래됐죠. 인간은 오랫동안 이들을 닮고 싶어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같으면서도 서로 다른 질서. 말벌의 존재는 우리의 눈을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5월, 토정벌치는 곳에 불청객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말벌 여왕입니다. 이제 막 자신의 왕국을 짓기 시작했군요. 애벌레를 돌보며 첫 일벌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벌 무리는 언제나 한 마리의 여왕이 왕국을 세웁니다. 지금 여왕의 계획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집을 만드는 겁니다. 바깥 세상과 차단된 안전한 공간. 수많은 일벌들이 번창에 번창을 거듭할 공간. 각 방마다 여왕의 꿈이 자랍니다. 사냥도 양육도 집짓기도 아직은 혼자. 운이 좋다면 이 여왕은 커다란 왕국을 갖게 될 겁니다. 겨울 잠에서 깨어난 여왕 볼들이 모두 집짓기에 나서는데 벌써 이만한 집도 있습니다. 다른 쌍살벌 여왕. 집 지을 생각은 않고 슬금슬금 남의 집을 이어 봅니다. 여왕 대 여왕. 대본에 싸움이 붙습니다. 다리 걸고 엉기고. 적을 상대하는 건 여왕 혼자. 이기는 쪽이 집을 차지합니다. 집짓기 촉이 흔하게 일어나는 쟁탈전. 볼들에게 집은 생존의 근거입니다. 바위에 흐러 춘추전국의 시대. 때론 흥하고 때론 허무하게 쓰러지고. 하지만 절망보다 기대가 많을 때입니다. 왕국을 세우는 건 언제나 한 마리의 여왕. 그 시작은 이렇게 초라합니다. 장수 말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장수 말보를 보려면 바짝 긴장해야 합니다. 주로 땅속이나 고목알에 집이 있어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면 거쳐야 할 작업도 많습니다. 장수 말보리 집터로 즐겨삼는 곳은 돌이나 장애물이 없는 땅입니다. 일벌들이 작업 중입니다. 벌 중에 가장 커서 이름도 장수. 어른 엄지손가락만 합니다. 흙덩이를 물어나라는 걸 보니 괜히 붙은 이름이 아닌가 봅니다. 긁어서 파낸 흙은 경단처럼 동그랗게 말아 운반합니다. 수분을 섞어 축축하게 만드는 것이죠. 집 앞으로 차곡차곡 흙경단이 울타리처럼 쌓여갑니다. 처음 한 마리 여왕으로 시작한 집이 거대한 공동주택이 되었습니다. 사회성이 잘 발달한 이 왕국은 분업이 잘 돼 있는 공장처럼 움직입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방을 만듭니다. 더듬이로 높이와 두께를 감지하면서 집을 지어 나갑니다. 알 낳는 속도에 따라 방도 늘어갑니다. 설계 도면이 있는 것도 아닌데 크기도 규모도 한결같은 방들. 육각형은 좁은 공간에 가장 많은 방을 만들 수 있는 구조. 방 하나하나는 철저한 원룸 시스템입니다. 주인은 한 마리 애벌레. 다 큰 애벌레는 큰 턱으로 바깥벽을 긁어서 먹이 달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일볼들은 낳을 때부터 건축가이자 유능한 베이비 시스텝니다. 이렇게 많은 식구가 한집에 사는데 싸우지도 않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없다면 살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평범한 진리가 이만한 왕국을 키워냅니다. 집 가장 아래쪽 흙을 물어나르던 일볼들입니다. 집이 커질수록 할 일이 많아지죠. 가사 담당 일볼보다는 나이 든 일꾼입니다. 6월, 7월. 일벌들이 하루에 드나드는 횟수는 천번 정도. 입구가 가장 분주할 때죠. 막 사냥해서 돌아온 일벌이 영양물질을 나눠줍니다. 보처를 서는 문재기는 왕국에서 제일 늙은 일벌. 이곳에서 모두 그의 검문을 받아야 합니다. 위험 속으로 나가는 녀석들. 위험 속에서 돌아오는 녀석들. 그 중심엔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집이 있습니다. 참나무 한 그루는 많은 생명들을 부르는 넓은 숲입니다. 장수 말벌들이 자주 찾아오는 곳. 나무가 만들어내는 시커먼 액 때문이죠. 먹이가 풍부한 이곳은 곤충들의 국제도시. 많은 송충들이 이곳에 알을 낳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한 쌍살벌. 꼬마 장수 말벌이 쌍살벌을 쫓아버립니다. 감탕벌도 왔습니다. 꼬마 장수는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장수 말벌이 꼬마 장수 말벌을 몰아 냅니다. 사슴벌레도 자기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성큼성큼 장수 말벌의 몇 배나 되는 크기. 갑옷으로 단단히 무장했는데도 장수 말벌은 기죽지 않습니다. 그 기세에 사슴벌레는 꼬리를 뺍니다. 참나무에는 서열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수의 일벌들은 사냥시간의 반을 수액이나 꽃꿀 먹는 데 버립니다. 이곳은 결코 뺏기고 싶지 않은 먹이 창고죠. 등에 한 마리가 성큼 다가섭니다. 서열이 몇 번째인지 참 대담한 녀석이죠. 눈 깜짝할 새 등에는 애벌레에게 가져다줄 먹잇감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가슴살을 다듬는 숙련된 솜씨. 다른 녀석들이 그냥 꼬리를 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심이 지배하는 이곳. 제왕은 장수 말벌입니다. 장수 말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잡혀있던 먹이의 체액을 빨아먹고 있습니다. 다가서로다 움찔 눈앞에서 먹잇감을 도둑맞았습니다. 이제는 윗턱으로 거미줄을 끊어버립니다. 곤충들의 지옥. 거미줄도 장수 말벌에겐 통하지 않습니다. 아 눈에 감 embargo. 아... 아... 아! 이거...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비바람을 막을 보호막이 없었다로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방수, 방함 물 새는 것도 맞고 바람도 맞고 그러려면 지붕이 튼튼해야겠죠 허공에 매달린 게 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집 재료는 마른 낙엽이나 썩은 나뭇가지에서 나오는 섬유질 물을 토해내 나무 있는 부분을 적시고 날카로운 턱으로 긁어냅니다 비는 최소한 피할 수 있도록 단단한 바위 아래 오목한 곳 점점 들어가는 식구들 그들의 안전을 생각하며 지붕 공사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집으로 가져온 재료를 침을 섞어 잘 반죽한 뒤 위에다 계속 덧바랍니다 또 신경을 쓰는 부분은 꼭지입니다 집 전체가 달랑 이 꼭지 하나에 의지하고 있으니 그럴만도 하죠 여왕은 이 안전한 지붕 아래에 알을 낳습니다 꼬리를 깊숙이 집어넣고 한방에 하나씩 그렇게 왕국을 늘려갑니다 알은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끝이 벽에 붙어 있어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알을 낳는 중요한 존재인 여왕을 일벌들은 각별히 먹이고 보살핍니다 애벌레도 먹여야 합니다 먹이는 주로 동물성 곤충과 애벌레를 잘 자르고 다듬어 경단을 만듭니다 애벌레가 이 큰 경단을 삼킬 수 있는 건 어른들처럼 잘록한 허리가 아직 없기 때문이죠 태어난 지 20일 애벌레는 몸에서 씨를 내 고치를 짓습니다 더위와의 싸움도 큰일입니다 내부 온도를 낮추기 위해 방마다 물을 떠다 놓습니다 그래도 집은 덥습니다 한낮 일벌들의 날개는 선풍기가 됩니다 초속 3미터 쓰이기의 강풍이 방마다 불어 덮치며 가장 더울 땐 71도까지 올라가는 내부 온도는 이 바람으로 35도까지 내려갑니다 이 부지런한 움직임이 화염과 건조를 이겨냅니다 애드벌론처럼 아슬한 세계를 공중에 떼어놓은 이들 긴 세월 이들이 겪었을 숱한 시행착오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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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간 태웅전 초마 아래에 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쌍살벌 집에 웬 침입자가 애벌레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꼬마 장수 말벌입니다 집은 너덜너덜 황폐해졌습니다 집주인 쌍살벌은 겁에 질린 것 같습니다 배를 채우고 떠나버리는 꼬마 장수 보기만 하는 쌍살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분 전 처음엔 쌍살벌들의 저항이 아주 거셌죠 포위 작전도 써보고 다리걸개도 써봤지만 다 허사 수많은 일벌들이 이 침입자 하나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포위 작전도 써보고 다리걸개도 써봤지만 다 허사 일벌들은 저항을 포기하고 벌집은 꼬마 장수 세상이 됐습니다 꼬마 장수가 노린 건 쌍살벌의 애벌레 녀석은 쌍살벌 집 전문 털입니다 날마다 찾아와 이렇게 애벌레를 먹습니다 쌍살벌에겐 공포의 대상이죠 따로 먹이를 찾을 필요 없이 이 애벌레로 포식을 하건 다음날 또 날아옵니다 애써 보살핀 애벌레들이 꼬마 장수의 식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속수무채 바라만 보는 쌍살벌 그저 빨리 먹고 가기만을 바라며 일벌들은 숨을 죽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당해도 집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집을 포기하면 미래란 아예 없기 때문이죠 이제 뒷일을 수습해야 합니다 집에는 아직 지킬 가치가 남아있습니다 홍달이 조롱 박볼은 혼자 살아갑니다 방어도 먹이 사냥도 집 짓기도 모두 혼자 해내야 합니다 본식철이면 알라울 구멍을 팝니다 큰 턱을 이어 비스듬하게 10cm 이상 파내려갑니다 구멍은 널찍합니다 애벌레 모깃감도 함께 넣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5분 정도면 작업 끝 성능 좋은 굴착기지 이제 재물 사냥입니다 재빠레 모깃감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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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긴 사이에 침 한방 배짱이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계속해서 침을 쏩니다 침에는 신경마비제가 들어있죠 생명은 붙어있되 완전히 의식을 잃을 때까지 한동안 씨름합니다 가슴을 정확히 조준해서 또 한방 커다란 덩치가 맥없이 쓰러집니다 이제 운반할 차례 날 수 있다는 것은 이럴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세심한 배짱이 사냥꾼은 다시 집을 선봅니다 그 짧은 순간을 노리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냥 놓칠 조롱박벌이 아닙니다 뺏으려는 쪽도 완강하지만 지키는 쪽은 더 절박하죠 마음이 점점 급해집니다 이쯤 되면 꼭 나타난 녀석이 있습니다 씨파리입니다 홍달이 조롱박벌의 작업을 지켜보며 기회를 노립니다 때는 지금 그 짧은 순간을 노리며 씨파리들이 주변에 쫙 깔렸습니다 재물을 막 구멍 속으로 끌고 들어갈 때 재물에 떨어진 씨파리알은 홍달이 조롱박벌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나중에 조롱박벌 애벌레가 먹을 몫은 없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어미는 괜한 헛수고를 하는 셈입니다 그래도 살아남은 조롱박벌들이 있습니다 배짱이는 작아지고 애벌레는 커지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래서 냉정한 생존 법칙입니다 업무일도 morte 용도로 헐 앞으로 주소곳은 도쿄수까지 배고픈 오소리 한 마리 사냥에 나섰습니다. 어슬렁, 냄새로 모깃감을 향해 서서히 거리를 좁힙니다. 지렁이, 곤충, 뱀, 개구리. 다 좋은 먹이인데 게다가 벌집입니다. 먹잇감을 포착하고 단박에 돌진. 하지만 말 그대로 벌떼같이 덤벼들은 벌들. 웬만하면 한 방만 맞아도 온몸이 마비되는데 오소리 녀석 별 타격이 없어 보입니다. 질기고 털이 촘촘한 가죽 때문입니다. 먹잇감이 바로 눈앞에 다시 돌진합니다. 또 벌집을 쑤셔놨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환합니다. 이번엔 좀 타격을 받은 것 같죠? 그런데도 또 슬금슬금 벌집이 정말 탐나는 모양입니다. 벌들 기세도 한풀 꺾인 듯 번쩍 왕국 하나가 탈락 녀석이 입에 물렸습니다. 봄부터 품어온 여왕의 꿈이 산산조각났습니다. 한여름 일벌들의 수고도 허사가 됐습니다. 장수 말보릉에도 어찌해 볼 수 없는 적이 있습니다. 오소리 한 마리가 지나간 자리 한 세 개가 가볍게 깨지고 말았습니다. 5월 새 여왕벌이 탄생하는 계절 꿀벌들의 이사철입니다. 집을 나온 꿀벌들은 우선 앉아있기 좋은 곳에 모입니다. 이 성질을 이용해 토종벌 농사를 짓습니다. 농부는 이 벌들을 조심스럽게 벌통으로 옮겨야 합니다. 꿀을 잔뜩 먹고 나온 녀석들은 이때가 가장 얌전하죠. 여왕이 품어내는 페로몬에 끌린 일벌들은 흩어지지 않습니다. 조심스러운 손길 여왕 하나만 벌통에 가두면 나머지는 자연스레 따라갑니다. 순하다 해도 침이 있는 벌 농부에겐 진땀나는 시간입니다. 여왕을 중심으로 고도로 발달된 사회 습성을 알아낸 인간들에 의해 꿀벌들은 벌통 속에 갇혔습니다. 사람에게 꿀을 제공한 이래로 꿀벌은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번식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적도 많습니다. 한낱 양봉치는 농가에선 끊임없이 파닥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장수말벌을 때려잡는 소리입니다. 양봉집의 장수말벌은 참 악명높입니다. 변홍사의 해충같은 존재라고나 할까요? 같은 벌이라도 꿀벌과는 대접이 다릅니다. 때려잡기부터 끈끈이까지 인간과 같은 이익을 두고 다퉈야 하니 장수말벌도 참 만만치 않은 천적을 둔 셈입니다. 그렇다고 이만한 먹이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양어장에서 고기 낚는 것처럼 쉬운 꿀벌 사냥 장수말벌 한 마리로도 양봉집 하나가 거들인 나벌입니다. 그가 이 먹이터를 찾아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냥 1벌 한 마리가 먹여살리는 애벌레는 보통 10여 마리 사냥감을 찾으러 다니다간 그 먹이를 다 댈 수가 없습니다. 형세를 관망하다가 조용히 돌진하는 장수말벌 꿀벌의 방어는 격렬합니다. 꿀벌은 벌물이 중에서도 사회성이 가장 발달된 무리 조직이 위험하면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지켜냅니다. 하지만 이렇게 1대1로는 역부족이죠. 유일한 방법은 한꺼번에 덤벼들어 열을 내 죽이는 것. 하지만 이 정도 희생은 기꺼이 감수할 장수말벌. 내일이면 또다시 주변을 윙윙. 꿀벌과 농부들의 간담은 서늘해지겠죠. 야생벌은 은근히 우리 생활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죠. 뱀 호물 쌍살벌. 아마도 여기가 집 짓기에 딱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용쾌 들키지 않고 이만큼 집을 키웠습니다. 나름대로 든든한 초마을에서 집을 짓고 애벌레를 키워갑니다. 인간은 땅에, 그들은 하늘에, 나름대로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는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인간의 관심은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인간의 공간에서 함께 살아갑니다. 가끔은 인간의 삶을 침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칠서를 침범한 건 오히려 인간일지도 모릅니다. 세상 어디건 인간이 가지 않는 곳은 이제 없으니까요. 야생말벌수는 현재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중이 살아도 먹이는 땅 위에서 구하는 이들. 예전의 먹이들이 보이지 않자 그들은 점점 인간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이들은 인간과 피할 수 없는 한판 전쟁을 치러내고 있죠. 인간과 피할 수 없는 한판 전쟁을 치러내고 있죠. 인간과 피할 수 없는 한판 전쟁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털보 말벌은 짐 만드는 본능이 아주 뛰어난 무리죠. 알에서 고치까지 한 달 만에 나오는 새 생명. 더듬이가 긴 걸 보니 수컷입니다. 한 여왕에게서는 계절마다 다른 벌들이 태어납니다. 봄에 태어난 벌들은 일벌. 늦여름에 태어난 이 벌은 수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왕벌후보. 짝짓기 철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장수말벌 한머리가 날아들었습니다. 싱거운 쌍살벌의 저항. 먹잇감이 줄어들 때쯤이면 장수말벌은 이웃 벌집을 습격합니다. 장수말벌 여왕이 수펄과 여왕후보보를 낳아 먹는 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장수가 씹쓸고 간 흔적들. 우물가 쌍살을 벌집은 다음 대를 이어갈 여왕포를 만들지 못하고 그만 끝이 났습니다. 8월 말 여기도 소란합니다. 장수말벌 하나가 털보말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한 마리 장수말벌은 정찰 임무를 맡았습니다. 곧 태어날 수펄과 여왕후보를 키우는 장수말벌들은 탁 치는 대로 사냥해야 합니다. 이 털보말벌처럼 상대가 강할수록 공격도 체계적입니다. 먼저 1단계. 이 정찰병은 다듬은 사냥감을 들고 가 더 많은 동료들을 불러옵니다. 2단계. 학살조가 떴습니다. 사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집단으로 공격하는 것은 말벌무리 중에 장수말벌 한 종뿐. 장수도 털보도 이 전쟁 한 판으로 죽기와 살기가 결정됩니다. 일벌들은 차례로 하나씩 장수 앞에 섭니다. 그야말로 추풍낙엽이군요. 이제 털보말벌들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투의 패배는 다음 세대의 전멸을 뜻합니다. 평소에는 상대도 안 되는 싸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가 된 털보말벌은 맹수처럼 사납습니다. 이제 자폭작전을 시도합니다. 생존이 걸렸을 땐 약자도 강해집니다. 장수말벌의 학살조에 맞서 털보말벌은 똘똘 뭉칩니다. 하지만 한 시간 만에 털보말벌은 전멸했습니다. 문서고에도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털보말벌들은 이미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정찰병이 공격 대상의 규모를 살핍니다. 장수의 날개짓 소리만으로도 당황하는 털보들 흑살조 등장 겁먹은 털보들이 입구에서 힘없는 저항을 시도합니다. 습격조는 벌써 한 집을 점령, 털보집 입구를 뜯고 있습니다. 털보말벌이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전쟁에서 상대편은 전멸을 면치 못하고 학살조는 반 이상이 죽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두 편 다 목숨을 걸기 때문이죠. 습격조가 완전히 말벌집을 점령했습니다. 털보말벌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었던 것들 이제는 점령자의 사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1년 동안 준비하고 계획한 털보말벌의 왕국 그 끝은 이렇게 허무해졌습니다. 마침 나올 때가 된 고치를 장수말벌이 도와서 뜯어줍니다. 수포리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것이 포식자의 얼굴 전쟁의 끝은 참혹합니다. 먹이를 다듬는 사냥일벌 그의 집에서도 먹이를 기다리는 여왕후보와 수포리의 애벌레들이 있습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벌집들 가운데 짝짓기 때까지 여왕벌을 살리는 확률은 불과 30% 그 확률을 위해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룹니다. 용쾌 장수말벌의 공격을 피한 벌집 여왕후보들은 다른 집 수포를 찾아 날아갈 준비를 하고 수폴들은 처마에 붙어 다른 집 여왕후보들이 날아오길 기다립니다. 짝짓기는 집 근처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치러집니다. 다른 집에서 날아온 여왕후보들과 수폴들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긴 더듬이 세목골의 얼굴 수많은 일벌들이 이 수포를 키워냈습니다. 수폴은 그 수많은 일벌들에게 자신의 유전자를 전해줍니다. 집짓기, 사냥, 육아, 전쟁 그 모든 것이 오늘 이 한 번의 짝짓기를 위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는 시도 치열한 경쟁 공중의 삶도 땅과 다르지 않습니다. 짝짓기가 끝나면 새 여왕들은 겨울잠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 다시 철호한 집짓기를 시작하겠죠. 중생대 이후 수억년을 지속해온 말보리의 역사는 다음 해에도 계속 쓰여질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삽니다 대개는 죽고 살아남은 여왕들은 겨울잠에 들어갈 무렵 다 떠난 쌍살벌 집에 장수 말벌이 찾아왔습니다 반쯤 남은 애벌레로 쓸쓸한 식사 눈치 채셨겠지만 말벌 얘기는 이곳으로 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